썰렁한 분위기 속에 운동원들이 후보자를 알리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던 4년 전 구의원 선거 때와는 딴판입니다. 내일 홍콩에선 18개 구에서 구의원 88명을 선거로 뽑는데 지난 7월 선거제가 개편되면서 직선제로 뽑는 구의원 비율이 4년 전 94%에서 19%로 대폭 준 겁니다. 그마저도 친중인사들이 운영하는 위원회 추천을 받은 이른바 애국자만 출마할 수 있어 그들만의 잔치로 전락했습니다. 민주 진영은 투표 거부로 맞서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체포와 기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산 혁명을 주도했던 아그네스 차우는 홍콩의 민주주의는 사실상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불법 집회 참가 혐의로 7개월간 복역했다 풀려난 차우는 캐나다에 머물고 있는데 다시는 홍콩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조건부 출국 허가를 내준 홍콩 정부는 법치에 대한 도전이라며 차우를 체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콩 민주화의 또 다른 주역 조슈아 웡은 구속 재판을 받고 있고 네이선 루는 영국으로 망명해 홍콩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있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SBS 정혜경입니다.